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렇게 고소를 그냥 막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경향신문의 칼럼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의 고소 사건이 되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궁금한 것은 고소할 만한 사안인가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무리 칼럼을 읽어봐도 고소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두 번째는 사전에 경고나 중재 등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칠 수는 없었는가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더불어 민주당의 칼럼 고소건은 상당히 무례하고 거친 행동이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아침 신문을 읽다가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을 읽었습니다 전영기의 시시각각에는 임미리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임미리 교수와 비슷한 사건이 전영기 칼럼니스트에게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칼럼의 시작을 이렇게 봅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불가피한 윤석열의 문 대통령 조사 중앙일보 2019년 12월 23일 신문 칼럼을 쓴 전영기를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했었다 12월 30일이 고소일이었는데 제목은 허위사실에 의한 맹회훼손제였다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혁 의혹을 다루었고 그 내 칼럼 내용 안에 당시 민주당 대표는 얄굳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고 당공천관리위원장은 윤호중 사무총장이었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사실과 달리 윤호중 총장은 당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니고 경기도당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이런 사소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었는지 이튿날 정정 및 사과보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견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의견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칼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제까지 통용되어 왔던 관행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우선 거치는 것입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고 그 정정 요구에 대해서 거리를 쓴 사람이 정정이나 해명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바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론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 피해의 구조는 자유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우선적으로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대화와 중재 시도를 하고 그것이 불발되는 경우에 한해서 검찰이나 경찰 같은 형사사법기관에 호소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집권 여당의 습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중재위를 통한 개인 피해의 구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집권 세력은 특히 여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주장이 있으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검찰이나 경찰을 먼저 찾아가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향신문은 대단히 친정부적인 논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호적입니다 문정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럼 하나를 두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칼럼을 쓴 사람을 고소하고 또 칼럼을 담당한 언론사의 언론인을 고소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아주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문제 이렇게 협박적으로 대처하는 집권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포함해서 필자가 정치권을 지지한 30년간 처음 본다 집권당이 누구에겐가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하다 쫓기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는가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집권 세력들이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탄압시키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를 집권당이 누구에겐가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하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전영기 칼럼니스트만의 판단입니다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례하게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칼럼을 그냥 중재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그런 진단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반대 해석을 원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취한 나머지 그런 오만 불순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장기 집권의 구상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제도 변경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질이 멸렬한 야당 때문에 어떤 경우든 자신들이 선거에서도 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 오만 교만 과도한 자신감이 임미리 교수 칼럼 고소건이나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고소건을 낳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기보다도 우리가 다 가졌다 이런 자만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교만함은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3대 악법을 야당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무리한 발언과 무리한 그런 조치들도 모두 집권 세력이 쫓기고 있다는 그런 가슬보다도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갖고 있다 이런 종류의 가설이 설득력을 더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그들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거짓의 사용은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양식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은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어디부터가 거짓인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집권이 자신들에게 가져주는 막대한 이익 때문에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집권 연장을 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거짓, 부패, 억압, 건박 등을 예사롭게 사용하는데 그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가 모두 이해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여기서 그들이 하는 것은 집권 세력입니다 여권입니다, 여당입니다, 청와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성장과 인권과 기본권의 보호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권의 보호와 같은 그런 것을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 개인의 성장과 자유와 인권 그리고 기본권의 보호와 강화가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총선 압성과 장기 집권이 바로 여권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총선 압성과 이를 통해서 장기 집권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거리입니다 따라서 이 당의 양식이 있는 국민들은 사의로 총선해서 집권 여당의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과 독주의 강력한 브레이크를 그려야 될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브레이크를 그려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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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